cottage 우리 할머니 20원 왜? 하! 뻥! 뱀있어? 뱀있다 뱀 뱀있어? 뱀있다 뱀 뱀있다 미쳤다 뱀 미쳤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 우리 강아지 물리는 거 아니야? 너무 못 맞춰ned 저만하면 다시 하겠어 Shotgun 뱀 좋고 뒷부분 으응 가슴씨 하슨링아 할머니가 마감 안보기 내가 믿겠지? 재밌어? 응 응 엄마? 그치 엄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엄마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마음이 급했네 이제 혼자 왔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세대야 엄마가 민트 실패했지?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응?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그랬지? 세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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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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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연결하고 등받이 쪽에 타서 360도 회전형 18키로 갑자기 니들 잡기 한다고? 아니 저기요 누르고 돌리면 되잖아 이거는 손으로 이거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어 얼른 앉혀보고 싶겠니? 어 알았어 우리 이제 설치하고 눕혀가지고 등산으로 떠나네 진짜 여기가? 왜 진짜 가? 아니 여기 미소가 아 쟤 이거 신기해서 이게 신경 흡수되는 거네 이거 이렇게 차에 박으면 파가 흔들리잖아 이걸 붙임으로써 아 이게 창문 쪽이 가는 거라고? 응 충격 흡수 엄청 푹신푹신해 이거 그냥 방에다가 놓고 아기 여기서 재워도 되겠는데 엄마가 엄마하고 뭐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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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좋은데? 이렇게 쉽게 줄여주고 이따가 설치하여 유산 갑시다 애기만 태우면 끝 고생했어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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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 부르겠어 아주 맞지 응 발성이 좋아 음 흫 으응 끝 안녕 으응 야 너 좀 편해 보인다? 흔들려봐? 흔들려봐? 흔드네? 응. 하나도 흔들림 없어 뭔가 되게 가을가을하다 어떻게 엄청 매우 편했을까 난이.. 흔들리도음 근데 이후에 남은 없는 공평곡 흔들림 또 다른 인스타에 3단계에 1단계에 또 고려기 자세히 나 잘 잤어 잘 잤어 유상아 잘 잤어? 아아암 에어 으아아아암 으아아아암 으아아암 으아암 어? 너도 준비해 으하하하하 기대돼? 기대돼? 아 Uhh 그 반하고 내려놔봐 이러는 안 힘들어 할랑산 아 힘들어 아빠 힘들어. 집게 말려 신나? 아까 땀나리 했다. 땀나리 땀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베베 베베. 왜?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왜? 야 베베야. 그 위에 꽉 worth it. 너무 행복해. 눈빛을 털들어. 아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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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란.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